까먹어 어머 엄마 발실인데? 양말 갖다주면 안 돼? 엄마 발실 없다고 지금 양말 갖다다 달라고 양말이 어딨죠? 양말이 어딨더라. 아니 왜 그러지? 근데 저게 냄새를 알더라구요 양말 누구 양말로 입을 수 있는거죠? 다 알 줄 알죠? 다 알 줄 알죠? 드세요 흔들면 안 돼 어? 알았지? 야 그냥 줘! 그냥 줘! 그냥 줘 안 줘 그래 저거 갖고 와 왜 그런 흔들냐고 흔들면 안 돼요 그냥 주세요 그냥 옳지 그냥 주세요 그냥 안 돼 갖고 와 일로 갖고 와 안 줘 갖고 와도 안 줘 흔들면 안 준다고 흔들면 안 준다고 안 돼 안 줘 흔들면 안 줘 흔들면 안 줘 흔들면 안 줘 흔들면 딱 흔드는 순간에 안 줘 흔들면 안 줘 안 줘 안 줘 그러면 안 줘 흔들면 동시에 안 줄 거야 흔들면 안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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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면 안 쓱 흔들면 안 돼 흔들면 안 돼 뭐 네 감사합니다.